안녕하세요.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온 중학교 3학년 박서윤입니다. 저는 여러 가지 장르의 노래를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데요. 먼저 발라드. 내 모든 날들이. R&B. All I want to give it to you. 댄스. 오늘은 왠지 잠이 안 와요. 집에 가기 싫어요. 감사합니다. 아 그래, 가만히 찍으면 돼요? 10. 10. 10. 10. 10. 10. care respond. 한글자막 by 한효정